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5년 6월에 출고된 2016년식 기아 더 뉴모닝 가솔린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9,000km 화이트 색상 차량이구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인기있는 화이트 색상 차량입니다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앞좌석, 뒷좌석 다 굉장히 깨끗하네요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구요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 기본으로 들어가고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69,344km 바닥은 코일매트 장착을 해놨네요 전동 이제 열선 핸들이 없고 미끄럼 방지는 장착이 되어 있네요 내비게이션은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구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 열선 시트, 엔진룸, 타이어 타이어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네요 상태 좋아 보이구요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단순수리 있음 사고 없음 해서 보통 앞삼박이라고들 하는데 골격사고라던지 이런건 없기 때문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구요 이 차량 67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